저녁이 아닌데, 점심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요 뭐고 드실 거예요 끝나고 떡볶이 떡볶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디로 가시죠? 같이 갈 거예요 오빠? 아뇨아뇨 궁금해가지고 네? 사하가? 사하가 사하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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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다, 그가 일어났다 일어났다 해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응이 이렇게 안 해주신 거예요? 너무 민망한데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저희의 개인적으로 잘 мечtadas 네 에센 잉아 인간에 좋아해 저줌 내 잉도 좀 했겠다 예 여름을 갔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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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우겠어, 우리도 어떤 거야? 리일리 메들리어? 독일로 해! 리일리 메들리어 이히베 디조비 동미 앙마베 두탐 몰 허르게 이히바르 카르타르 여기까지 리우파! 멋있다!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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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한테 같이 써줄게 라인한테 많이 맞추고 왔어 잘 맞췄어 진짜 잘 맞췄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잘 맞췄어 너무 귀여워 잘 맞췄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영어 열심히 하려고 영어말 못하면서 잘하는지 왜 왜 거주 오빠 저항하게 멋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 오늘 잘 날렸네요 저희 촬영이 많이 챙겨주셨으니까 포토타임 한번 봐드려고요 여러분 왼쪽부터 3초씩 쇼케이스 같네 정화가 주시고요 왼쪽부터 다음 날 지우! 지우한테 끌려줘요 지우! 지우 멋있다 지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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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아!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날씨 더운데 저희를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카드가 드디어 데뷔하게 됐고 앞으로도 멋있게 계속 좋은 노래, 좋은 뽀뽀를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K.A.R.D! 감사합니다! K.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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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D!